영주시가 서울 지하철 8호선 석촌역에 농특산물 직거래 매장을 열었습니다. 직거래 매장에서는 인삼과 사과, 한우 등 3대 영주 특산물과 더불어 한과, 부각, 산나물, 아로니아 등 30여개 품목과 계절과일이 인근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판매됩니다. 앞서 지난해 처음 서울 신분당선 청계산 입구역 인근에 영주 한우프라자를 개설한 영주시는 추가로 수도권 역세권의 특산물 매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